안녕하세요. 급등TV 라일리입니다. 3월 5일 장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는 8월에서 인플레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장에서도 이렇게 증시가 좀 빠졌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 미국장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가 안 좋으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 테마, 정치 테마주라던가 품절주 이런 쪽으로 돈이 좀 쏠릴 수 있다. 몇 가지 가는 돈만 간다. 이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별로 좀 안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이 좀 안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어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금요일에는 매수세가 많이 약해지는 모습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새로운 거는 이렇게 금리 인상을 또 간다고 하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는 곳이 있겠죠? 종목이 어디 갔어? 그렇기 때문에 흥극화재라거나 한화생명 같은 보험주를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동안 이렇게 윗고리를 달고 조금 내려왔는데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여기서 다시 턴을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은 한화생명 여기 한화생명이 아까 보여드렸던 흥극화재보다는 차트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좀 잘 받았고 그리고 여기 거래일이 터진 요날을 기점으로 했을 때 한 번 돌파하고 좀 밀리는 흐름인데 거래선들이 이렇게 좀 몰려있어서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주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로 장이 내려가면 오히려 이쪽은 수혜를 받으니까 반사이익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달 생산량을 안 늘린다고 해서 이제 국제유가가 5% 이상 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새벽 사이에 나온 뉴스인데 그러니까 지난 밤에 근데 이제 국제유가로 올라간다고 하면 제일 좀 빨리 움직이는 게 다 왜 어디 갔지? 좀 빨리 움직이는 게 흥구석유 아침에 저장을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흥구석유가 이런 뉴스도 있으면 좀 한 번씩 이렇게 쿵쿵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다만 변동성이 지금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죠? 변동성이 좀 강한 종목이라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견뎌낼 수 있는 분들은 초보자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S-Oil S-Oil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1선까지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기관이 최근에 조금 사고 있죠? 그 양이 이제 꽤 많이 들어왔어요. 2월달 말부터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어제도 꽤 많이 샀으니까 이런 거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애플플러스 이거 애플티비플러스를 한국 한국어가 나오는 오리지널 콘텐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닥터 뭐였는데?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로 알고 있고 미스터 브레인 그래서 요거 요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요거 관련주로는 사실 제일 먼저 엮인 거는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감독이 YG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요거 어제 그 이슈로 특징주 뉴스까지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쨌든 이게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럼 다른 애플티비플러스에 다른 곳도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OTT 쪽을 좀 보시면 좋겠죠. 뉴 같은 경우는 쿠팡 이슈도 있고 해서 요 OTT 쪽이 요새 조금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금 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수급이 좀 눈에 띄는 거는 뉴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기관이 한 일주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신고가 라인인데 여기에서도 계속 사고 있다 라는 점을 눈여겨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인은 약간 단타 치듯이 들어왔다 팔고 들어왔다 팔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은 지금 거의 계속 사고 있는 게 이렇게 수급적으로 좀 느껴지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그 다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오늘 이제 4,700원에 어제 4,700원 도전했다가 실패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지도 좀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고 알로이스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은봉으로 빠졌는데 이게 조금 아쉽지만 알로이스 같은 경우도 애플 TV로 늘 제일 먼저 엮였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로블록스가 매력적인 인수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고 메타버스가 이제 하루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눌림이 나왔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한가 자리를 지켜주는 게 좋다고 했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17,700원 여기를 잠깐 분봉상 보면 잠깐 도달을 하고 다시 이제 바로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지킨다고 하는 건 아직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건 이제 좀 강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보자고 하면 엠게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깼죠. 깨고 다만 이제 3일선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지 3일선 부근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빛소프트 역시 한 번 상하가 가고 오히려 여기서는 이 날은 대장을 못했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은 못했으나 이쪽도 이렇게 조정 좀 잘 받은 케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 뉴스가 조금 더 나온다 라고 하면 장중에도 한 번 더 이슈가 바뀌거나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할 핀테크 아이콘 간편결제 아이콘이 아니고 아이콘 간편결제를 연내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간편결제 시스템을 핀테크 쪽에서 도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당연히 단할이 있겠죠. 단할이 그동안 이렇게 조정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으면서 이렇게 조정 쭉 받고 이틀 전에는 지금 이 날이죠. 이 날 지금 표시드리는 3월 3일 수요일에는 기관 외인 양매수도 조금 들어왔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 평선들이 좀 모여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좀 잘 모여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거 뉴스를 타고 또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비트코인도 요새 조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천천히 조금 살펴보시면서 분할 매수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만약에 이거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하시고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는 아니지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요새 조정을 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단할처럼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로지시스가 단일가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날 상한가 가고 이틀 상승을 한 다음 3일 동안 이제 단일가 거래가 됐는데 오늘 이제 풀리니까 로지시스 역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로지시스 돌아오면 K사인이라던가 KCS 움직이는 거 보시면 좋을 텐데 이거는 이제 장일가가 풀리니까 관심있게 보시라고 하는 거고 한트 역시 조정을 좀 잘 받고 있는 종목 그리고 KCS 역시 조정을 3일 동안 잘 은봉이지만 여기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더 내려오지 않고 이 가격대가 진짜 딱 뭔가 이렇게 누가 여기서 이렇게 받쳐놓은 것처럼 9천원에서 이렇게 딱 받쳐져 있는 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받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 가격이 이제 오늘의 뭐 시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 패턴에서도 이제 수익이 좀 잘 날 수가 있고 이런 거를 참고했으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하나가 이제 서울옥션이 요새 좀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서울옥션 뭐 이정희 컬렉션을 이제 뭐 팔아서 상속세로 내야 된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서울옥션이 조금씩 조금씩 반응을 한다 라는 점 역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다시 한 번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리였습니다.